롤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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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렉스 값으로만 친다면 600억 원이 넘는 손목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계값의 대부분은 다이아몬드 보석값입니다. 시계의 정확성으로 유명한 시계는 역시 롤렉스입니다. 롤렉스라는 이름 자체가 극도로 정확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롤렉스가 그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은 정확한 손목시계를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롤렉스와 쌍벽을 이루는 명품시계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라는 말도 최고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오메가라는 말이 원래 그리스 알파벳 가운데 맨 마지막 글자 큰 O라는 뜻입니다. 오메가 시계는 올림픽 경기에 표준 시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달나라에 간 최초의 시계가 오메가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워치 시계라는 말은 로마 병사의 워치 불침번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불침번 병사가 불침번 교대 시간만 오면 정확하게 다음 병사를 흔들어 깨웠던 겁니다. 워치라는 말은 현재 손목시계라는 뜻이 됐습니다. 클라크도 시계입니다. 그런데 클라크는 벽시계를 뜻했습니다. 그 뜻은 스코틀랜드 말로 쬐깍쬐깍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고급스러운 말로 시계를 타임피스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1시간, 2시간, 시간의 조각들을 합산하는 기계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자로 시계라는 말도 시간을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시계라는 말은 영어 타임피스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겁니다. 시계란을 민망하는 기계를 합산하는 기계를 첫번째 공정시계입니다. 아